오우씨 요시미츠 시치하는 싸움이 되겠군 힝힝 힝힝 뭐해약 힝힝 하하하하하 카이스립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힝힝힝 뭐하하핳 힝힝힝 힝하핰 으아앜 이제야 이제야 공격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주작인데 어서와 자기야 이리와 같이 누워 자기야 이리와 라운드 투 파트 코 오오 뭐게 오오오 Ralph 피쌍이 존 bra 뭐야 이게 뭐야 개이득 내가 이긴다 아 그렇지 라운드 4 화이트 호호호호 빠따딱 아 공격을 하다니 뭐야 또 이상한거 쓴다 미치겠다 큰일 났다 어 아 뭐야 이건 또 와 아 어어 어어 이 시시야 어떻게 해야 되겠 아 우어어 이케 저기 진짜 아 의자당 가야되는데 의자당 가야되는데 요시 패턴 멋지다 파이트 와 뭐야 저거 뭐야 이거 그렇지 벽강 자이언트 와 문자 빠르네 어이 뭐 알 수가 없다 흐허허허 오우씨 필사기 안맞아야지 와 짠다 와 이걸로 이래 맞니 하하하하 갑자기 공중에 올라가버렸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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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 아 오 쪼끄미지씨 디저버 아 쪼끄미씨 오오호야이구 아니 뭐 기술은 안하여 쪼끄미지씨 아이고 요이 여기 있다 저기 공길동도 아니고 쪼끄미지씨 아 또 무너지는건가 에라이 모르겠다 쪼끄미지씨 어 어 뭐야이구 기술이 들키가 없어 아 나도 요시해볼까 아 존나 맞고있다 모르니까 존나 맞고있다 아 솔직히 무릎님보다 존나 잘하는거 같아 진짜 아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야이구 으으 죽음 우윽 아으ük싯에Ok 으으응 라운드 3 파이트 오우 요걸 멋지다 아 이타가 상단에 앉아야되나 와아아아아아 뭐지 도대체 이타가 상단에 앉아야되나 삼타가 들킹이가 잘 안되던데 아아 또 청룡으로 내려가야되나 와 일하고 나중에 또 피싹이 쓴다 아이가 헷갈리게 오 진지하게 해도 못 이기겠나 리벤지의 엑스만이 답인거 같은데 오오오오 깨잇하잇 미쳤다 쭈꾸미작아 아아 쭈꾸미씨 아아 쭈꾸미 씨 아 쭈꾸미 올라가야 된다 풀 수가 없지 교수 텔라미님 어서오세요 아 쭈꾸미 미치겠다 답이 없다 아 뭐야 이거 아 나 톡 상해 진짜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 차분하게 갑시다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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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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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쭈꾸미에 당황하지 말고 쭈꾸미한테 당황하지 말고 아맞네 2타가 상단이네 자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차분 차분하게 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마 쭈꾸미한테 당하지마 당황하지 절대 당황하지마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마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아니 씨 아 존나 무서워 쭈꾸미 진짜 아 존나 무섭네 쭈꾸미 진짜 씨 아... 이거 집중 이빠이 해야겠는데 땡쿤님 안녕하세요 아 집중이 이빠해야되겠는데 자 추천한번씩 해주세요 열심이다 추천한번씩 해주세요 아 쭈꾸미 저기씨 쭈꾸미 날달았 어어òㅓㅓㅇ 이걸은 따라해 ㅈㄴㅈ 잠깐만 어오어오 이샕 槽 야 왜 글로 오냐 아 패턴이네 패턴 야 이분의 패턴을 모르면 진짜 열나 차 맞아야 된다 아 이거 다음에 저게 유리해요 아 뭐야 이거 어 패턴이 뭐야 이 쭈꾸미 아 아 답이 없다 우호호호호호호호 뒤로 때려면 됐다 있구요 끝났을걸 오우씨 어이 쭈꾸미 장인인데 돌아가 이거야 이거 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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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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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락을 당하고 있다 나는 아 이 블루 레이즈 하트 만들었다 여러분 봤어요 방금 레이즈에서 쇼부하니까 레이즈로 기가 차네 와 처음 봤다 미쳤다 진짜 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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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렝 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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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e 아 아 아 깜짝이야 와 할복 깜짝이야 씨 할복하는줄 알았다 아아 씨 아 불에 풀 수가 없지 아 안통한다 인자 안통한다 저스티스 안녕 아 캣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25%인데 떳딱했거든 42가 되네 오우 야스 하지만 농락하는건 말줄 하지만 난 농락을 안당한다 안당한다 농락 농락 아 그런 농락당하...난자가 아니 사나이가 아니다 따란 난자 농락당하지 않는다 와 머리 잘 불어 와 머리 잘 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내밀네 그렇지 자이언트 으 으 으 아 아 괴롭다 쪼꾸미 진짜 아 쪼꾸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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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키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악건 캐릭 스킨은 아바타말고 그 아바타를 말고 표지 장식 스킨을 얘기하는건가 아 뭐야 이것도 으 어 이상한거 데리고있다 아 야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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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이거 음 으 쪼꾸미하게 농났당하고 있다 와.. 와... 오오오 이씨! 조코미 씨! 패턴 안 보간다 패턴 아 촉이 너무 털어졌는데 패턴이 안 되겠는데 간다 원양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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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속상하나 진짜 오오이 주꾸미 진짜 주꾸미 다시는 안먹는다네 진짜 아아아아 deux 웃음 아 아 으 으 으흐흐 아아 미치겠다 쪼끼미 진짜 씨 핵바람이네 핵바람 와아 아... K-O K-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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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답이 없다 하하하하하하 아 아잉 야 정도라 K-O 와아아아 뭐야 이거 와 졸라 단다랍비네 와아 뭐야 이거 와 졸라 단다랍비네 와아이 뭐야 이거 김초수사님 별 보상 감사합니다 아아 저 아아이 쪼끔 씨 쪼키자님 별 보상 10개로 팬클럽 감싼당 쭈꾸미 때문에 정신이 없다 팬클럽 감싼당 팬클럽 감싼당 와 뭐야 이거 와아아 카운터 났다 결국엔 와 또 쓴다 와 씨 이씨 아유 무너지면 안되는데 간다 땡구리 간다 컥리 미션 간다 컥리 미션 땡구리 땡굴땡굴땡굴땡굴땡 열한번 땡구리 열한번 자자 제발 죽어라 그냥 뒤져버려 죽어라 죽어라 제발 죽어라 감사합니다 열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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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아홉번은 언제하냐 아아 브로크님 안녕하세요 라운드 1 포항 김철수사님 세개 감사합니다 와아 정신을 못차리겠다 아아 공격할수도 없다 왠지 왠지 내가 때리는데 내가 때리면 안될거같은 그런느낌 내가 때리면 X된다 이런느낌 등짝 등짝을 보자 먼스버스터를 솔직히 제 개인적인 그걸로는 기본기가 달라서 그렇지 이분이 훨씬 잘하는 것 같다 와아 정신을 못차리겠다 진짜 기본기로 하면 무릎님이 솔직히 더 잘하는데 패턴 이런걸로 하면 와 이분이 답이 없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아아 아아 오우 뭐야 이거 쓰읍 오우 게이든 하지만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문을 디드 안건가 아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저 딜캐도 안되네 차분하게 쪼꼬미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쪼꼬미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으아아아 샤나리님 어서오세요 아뇨 지금 백명이나 있어요 아 장사 잘됩니다 그리고 원래 제 손님도 우프리카 손님인데 주인 찾아간거지 오우 뭐야 저것도 이씨 쪼꼬미씨 아아 쪼꼬미대 데미지 보소 아아아아 쪼꼬미 너무 어렵다 쪼꼬미 존나 잘한다 진짜 오우 오 디잡 오 쪼손 자이언트가 학책인가 어 와아 이 카운터 무섭네 패턴이 쩐다 저정도는 해야 진짜 요시장인 소리를 듣는다 와 배터리 너무 다양하다 와 때리면 안되는구나 제발 아 죽냐 그것도 하하 속상하다 요불 패턴이 이제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패턴이 이제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아 칼칼 칼 벗지마라 아씨 칼 벗으면 기술 모른다 병에서 못나온다 와 우와 또 못맞을뻔했다 아오 자이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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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기술을 알아야 지, 씨 요, 불! 그렇지, 아아 이제 패턴이 하나씩 나온다 눈치 까기 시작했다, 이제 빨리 역전 해봅시다 앤 sconeys 걸쥐 요,Up 꺼 onge 겉니 겉 shook 아..뭐야? 아아.. 아아 강력한데 너무 나도 용시할까 아 너무 무서운데 이 씹은 뭣도 씹은 다 씹히냐 와 예소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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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쭈꾸미 강약하다 쭈꾸미 강약하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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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릴거야 아... 처음에 공격하면 안되겠다 다 씹힌다 와... 와... 뭐야 오예 게이든 여불 이고스... 아아아악 이리와 너 와... 너 뭐해 이다 씨... 와... 고통스럽다 진짜 놀라에필보스 10개 땡큐 아... 진짜 고통...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아아아... 포항 김출수사님 뵙버스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이... 괴물음 아... 이제 메탈 파견했어 콧보도 늦게 나가 아 ㅋㅋㅋㅋ 으윽 가윤 어아하핳 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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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from 아 spy encara 무서워 삑삑 아씨 긴 손해데 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력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한 방에 있습니다. 한 방. 한 방은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으아. 찢겨져버렸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저분이 그냥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냥 별로 못 이길 것 같다.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그냥. 다른 사람 잡게. 아. 찌마 땀이 없다. 진짜. 나의 상승이 한 명 추가되었다. 애맞에 상승이 하나 추가되었다. 아. 오우탕이다. 라운드 투. 파이트. 오우. 게이득. 자. 집중해서 이겨봅시다. 오우. 어디가냐. 너 떠. 오우. 아. 그냥 때릴꺼. 오우. ???? alled op 쉽지않다 증신차리자 정신차리자 방금 전에 내가 했거든 45% 공격 오 개이득 수사님 감사합니다 포항 깁천 수사님 감사합니다 우왕 오 개이득 와 요불 와아! 어우 위험했다 미치겠다 아아 어우 자 멘탈을 잡고 차분하게 이기 봅시다 그렇지 차분하게 차분하게 요 요구를 조심하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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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턴 킹한테는 하면 안돼요 킹한테는 자이언트가 뒤잡아 해버려요 확정으로 뒤로 빡 도망가는거 삑삑하는거 저는 아 쭈꾸미 너무 무섭다 후기 도망가는 수전 마이틱 미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